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죠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죠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내원을 하시나요? 정말 예전에는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거나 예전에 정신질환을 알았는데 치료받지 않았거나 이랬던 분들이 많이 오셨다면 요즘은 정말 아무나 옵니다 아무나요? 그냥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하나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도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무너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영향도 있나요? 그럼요 이건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저의 높은 선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IMF가 왔을 때 환자분들이 왔던 그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정도군요 그런데 김지홍 선생님 지홍쌤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고 싶다 편견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의 동료 의사들과 함께 대학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할 때 오시는 환자분들에게서 하나같이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병이 깨끗이 났고 금방 원래 사회로 복귀하셨을 텐데 너무 늦게 오신 것 때문에 병을 키워서 오시고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치료기간도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다들 정신과에 대해서 기존에 무서워하셨고 정신과는 가면 안 되는 곳 좀 두려운 거죠 네, 정신과 약 먹으면 평생 중독돼서 약만 먹어야 된다 부작용도 많다 이런 이야기들에 환자분 본인과 가족들이 다들 두려워하셔서 그 문턱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정신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지 이 오해와 편견을 없애서 문턱을 낮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오늘 강연 들으면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좀 없어지고 문턱도 좀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네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정신질환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확실한 중론이죠 요즘 세대들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 땐 더 힘들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질환 발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병원의 여러 진료과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의학과만 진료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질환은 왜 생기는 거냐 네, 사람의 뇌는 이해하기 쉽게 컴퓨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고장 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던가?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침투가 있죠 사람의 뇌도 똑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고장 나고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고장 납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그렇고 사람의 뇌도 그렇고 가장 흔한 고장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퇴근하면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가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쉽게 고장 나기 시작하죠 사람의 뇌도 똑같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은 업무 혹은 너무 많은 대인관계에 스트레스가 몰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오작동이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병원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랑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우리 집에 형제들 혹은 회사 동료들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만 걸린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누구나 병에 걸리는 거는 또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생물 사회 심리 모델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 모델을 가지고 그 환자분을 분석합니다 무엇이 문제여서 그분에게는 정신질환이 생겼을까 무엇을 교정해야 될까 이걸 말이죠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생물학적 요인이란 게 있습니다 담배 핀다고 누구나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담배를 피우셨는데도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가족의 간접후변에 많이 노출돼서 폐암에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통계적으로 볼 때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폐암 가능성은 올라가죠 그리고 또 누구나 단 거 많이 먹는다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다고 성인병에 걸리는 건 아닌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단기간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먹었다고 금방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고도 합니다 이런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이란 게 있는데요 정신질환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가족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타고난 유전적인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에 조금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심리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 습관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책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생각 습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요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군대, 취준생들, 장기 수험생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제대만 하면 혹은 취업만 하면 혹은 이 시험만 합격을 하면 나를 괴롭히는 우리 상사가 바뀌면 우리 부모님의 성격이 바뀌면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뀌지 않을 텐데 정신과에서 치료를 한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들 여쭤보십니다 네, 그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이런 사회적 요인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냥 이게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힘든 상태로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밸런스가 깨진 생물학적 요인을 치료하고 동시에 상담 치료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교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신 질환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들 정말 많이 들어요 각종 후회들 그 후회들 통해서 또 자책하고 미래 걱정하고 불안해하십니다 내용들은 다들 비슷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요즘 특히 많이 듣는 거는 부동산, 주식, 코인 주변에서 많이들 들으시죠? 그때 누가 얘기해 줄 때 주식 좀 사놓을 걸 사람들이 다들 코인 얘기할 때 나는 왜 안 샀을까? 이런 끝없는 자책을 하게 되고요 아무리 자책을 해봤자 바뀌지가 않으니 또 무기력해지면서 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노동의 가치는 떨어진다는데 나는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까? 나의 노후는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봤자 사실 바뀌지 않느니 더욱더 불안이 높아지고 그럼 걱정은 더 많아지고 그럼 불안을 더 높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자꾸만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 컨텐츠들은 모두 다 과거와 미래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잠시도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는 정보들이 계속 유입됩니다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내 메신저를 통해서 혹은 주변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누가 산 부동산 주식이 어떻게 됐다더라 등등 저 역시도 듣기 싫어도 계속 듣게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힘든 삶을 산다고 하죠 비교라는 것은 사실 원래 비교할 만한 대상들과 내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재벌들, 연예인들의 소식은 그렇게 심한 박탈감을 원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에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지 뭐 라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비교할 만한 대상들 내 친구, 친구의 친구, 직장 동료 직장 동료의 친구의 소식들에서 예전에 꿈꿀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주식으로, 코인으로 몇십억 대박을 내서 그냥 퇴사를 했다더라 그 사람이 산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더라 동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듣게 되고요 이런 끊임없는 비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황폐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거로 흘러가게 해서 또 자책하게 만들고 또 미래로 흘러가게 해서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런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다 연락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나 혼자 단절돼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어떻게든 내 마음을 챙기는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다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면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누가 모르냐 그렇죠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들 요즘 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모두가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사람의 마음은 애초에 바다 위 작은 돗담배 같아서 조그만 자극만 와도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로 쓸려갑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되게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처럼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앉아계신 분이 부동산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도 가슴이 팍 찔립니다 몇 년 전에 샀어야 됐는데 그러게 저에게도 부동산 소식 코인 좋은 소식을 알려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제 인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제가 발로 걷어찼죠 동시에 저 역시도 불안해집니다 저랑 똑같은 전문직인 분들도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많이들 힘들어지고 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나의 노후가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오시면 저의 마음도 역시 미래로 쓸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미래로 쓸려갈 때 너무 멀리 쓸려가지 않도록 약간 쓸려가다가 금방 또 현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의 닻을 내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 삶에서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고 왔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를 한 시간 동안 괴롭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고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단 한번 끊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나운서님의 삶에는 어떤 이런 도구가 들어 있을까요? 저요? 저는 사실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거든요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이랑 산책하고 배변 치우고 일상이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매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모로 건강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스트레스로 혹은 도피하고 있던 방법들은 뭐가 있었는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얘기로는 대표적으로는 잠이 있죠 일단 자고 나면 한번 끊기니까요 맞아요 또한 누군가는 폭식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먹는 감각에만 또 집중을 하거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TV를 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아하는 TV를 보기도 하고 봤던 영화를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영상 유튜브에 재생 목록 넣어놨다가 반복 재생하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나가서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뛴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멍 때린다 카페에 가서 밖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것들이 다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나를 내 생각을 과거와 미래로부터 끌어다가 현재로 데려다 놓죠 그런데 이 순간이 끝나면 당연히 또 스트레스가 닥쳐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소용이 있나 금방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방파제가 파도를 한번 막아주고 나면 파도가 약해지듯 스트레스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나면 분명히 더 견딜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도구가 좋냐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1번으로는 부작용이 없어야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만 잔다 혹은 그때마다 폭식을 한다 그때마다 술을 마신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려견과의 시간 운동 이런 경우는 사실 부작용이 보통 없어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방파제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세우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바다에 그냥 굳건히 서 있으면 항상 파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구는 특히나 중요한 건데 언제든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은 분명히 좋은 도구지만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사로 갑자기 뭘 시켜서 먹을 수도 없고요 반려견이 아이들이 너무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도 즉각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기준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좋은 도구 하나를 제가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도구는 마음챙김 명상법입니다 무슨 정신과의사가 명상법을 소개하냐 이거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미심쩍은 눈빛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마음챙김 명상법이란 것은 현대의 한 정신과의사가 고대 불교의 개념을 차용해 와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맞게 새로 만든 명상법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불안장애, 신체 통증장애 등에 확연한 효과를 보이는 게 입증이 되어서 전 세계의 대학병원들이나 여러 병원들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동조종 상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던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서 버스를 타고 어디 정류장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지 라고 항상 머릿속으로 끝없이 복귀하면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하다 보면 또 상념에 빠져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도착해 있죠 그렇죠 우리 몸은 그렇게 자동조종 상태에 자주 빠지고요 이거는 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생각도 자동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친구 누군가가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서 퇴사했다더라 이런 순간에 아 그래 걔는 그렇구나 라고 내 일에 집중하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마음이 싹싹싹싹 흘러가서 어느새 나는 패배자가 되어 있고 어느새 나의 미래는 되게 불안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몇 단계나 생각이 건너뛰어서 과거와 미래로 흘러가 있는 거죠 이런 자동조종 상태를 부드럽게 알아채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아 얘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비판단적으로 알아채고 다시 현재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저도 마음 챙김을 무던히 적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힘들어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직업이니만큼 필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게 되는데요 유서를 적어오신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자살의 위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예전에 실제로 돌아가셨던 제 환자분들과 겹치는 모습이 보일 때 이럴 때 제 마음은 심히 좀 무서워집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입원치료 혹은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를 권유드려보기도 하지만 항상 제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냥 말없이 진료실을 나가셨을 때 이제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음 환자분 상담할 때도 역시 계속 마음 한 구석에는 무서운 게 있고요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리에 자려고 누웠을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들면서 역시 또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흘러갑니다 아 아까 어떻게든 설득을 더 했어야 되나 정말 경찰이라도 불렀어야 되나 본인이 거절하셔도 가족들에게 그냥 연락을 했어야 되나 아니 하다못해 약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꿨어야 되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다시 그분 연락처를 확인해서 경찰에 연락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듭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제 손을 떠난 걱정들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 어떤 의미도 없고 이제는 그분들에게 달린 문제라는 걸 말이죠 그 다음 진료 시간에 그분들께서 안전하게 돌아올지 말지는 그분들에게 달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같이 하는 진료실에서 오로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상황을 떠났을 때 그 고민에 빠진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챙긴 명상을 제 삶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는 바로 아 내가 또 했던 고민들 내 손 떠난 고민들을 또 하고 있구나 이거는 다음에 그분이 진료실에 올 때 그때 고민하자라면서 생각을 끊어주고 현재로 주위를 돌리기 위해서 무던히 연습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한 3년 정도 제 개인 진료실을 가지고 3년 정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한두 번 가서 근육질이 되지 않지만 그 어떤 근육이 잘 안 붙는 사람도 3년간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면 누구나 이전보다 더 근육질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근육 역시 똑같아요 아무리 자책하는 성향이 있던 사람도 꾸준히 반복하면은 마음의 근육이 붙어서 조금 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효과를 실제로 보고 나니까 진료실에서도 정말 더 자주 권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이분께서는 정말 과거 자책을 많이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연애가 중단이 되었을 때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과거 연애의 모든 순간들을 짚어보면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며 너무나 괴로워하고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보니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또 불안감에 결국은 퇴근 후에 주말에 이런 시간을 집 안에서 힘든 생각들로만 채우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몸을 움직이면서 산책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다음 진료 시간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책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내가 나를 괴롭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게 나 빼고 다 커플들만 있더라 그래서 이 생각에 내가 또 힘들어지고 다시는 산책을 안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방금 웃으신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마음 챙긴 개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정말 허탈해서 웃어버렸지만 이럴 때 이 내 마음을 또 자동조정 상태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채고 일부러 주위를 눈앞에 있는 풍경에 나에게 비치는 햇살에 내가 뛸 때 느껴지는 바람의 감각에 눈앞에 보이는 풍경에 오롯이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거를 반복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께서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자책을 덜하면서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느껴지 못한 햇살의 따스함이란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생물 사회 심리 모델 기억나시나요? 네 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환자분들을 분석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교정해 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본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마음을 챙기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실제 그 모델에 맞춰서 환자분들과 같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분들의 케이스는 실제 사례이지만 인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케이스가 섞여 만들어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은 3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출근 버스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오셨어요 이게 처음이었는데 그 뒤에는 점차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런 증상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요즘은 꽤나 유명해진 질환이죠 어떤 질환이 떠오르나요? 공황장애 네 맞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게 되셔서 와 이게 연예인들 얘기로만 듣던 병이 나에게 실제로 왔구나 이러고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초등학생 둘 아이를 가지신 워킹맘이시고요 좀 직장과 집에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 총합 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다니십니다 네 이분께서는 왜 힘들어지셨을까요? 왜 공황장애가 생긴 걸까요? 그 봐서는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가시는 길이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분명히 정답입니다 정답이 여러 개로 합쳐져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이분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제2의 출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 낑겨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되고요 네 밥 차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씻기고 재우다 보면 같이 잠들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새벽에 헉 하면서 놀라서 지각했을까 봐 깨서 다시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요 그럼 주말엔요 본인 시간이 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주말에는 또 주중에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나는 워킹맘이라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냈다 라는 죄책감에 주말에는 또 아이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너무 이해가 가네요 네 근데 이분께서도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세요 아니 그런데 주변에 워킹맘들 나랑 똑같이 사는데 분명히 나만 더 병에 걸렸다 왜 나만 더 힘든 걸까 제 의지가 그냥 약한 거 아닐까요? 이걸 다 해내면 되는데 내가 핑계를 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분명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조금 더 자신의 의지를 탓하고 조금 더 죄책감을 느끼는 이분만의 숨겨져 있던 심리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리적 요인을 알아채야지 실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분께서는 저도 그렇고 실제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이 예전에 워킹맘인 경우들이 저희 어머니들이 워킹맘인 경우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희를 챙겨주시는 것들을 저희는 보면서 자랐죠 우리가 회사는 여러 군데 다니고 학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친구도 여럿인데 가정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왔던 것이 당연한 가정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도 다 해줘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그런 강박감이 이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난 뒤에 이분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던 걸까요? 약간 강박에서 좀 벗어나셨을까요? 네 그런 게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되게 정답만 고르시는데요 이분께서 이런 강박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 진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모든 식사를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다 요리하고 꼭 해줘야 된다 설거지하고 그렇죠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냥 이제는 반찬 가게에서 다 배달시켜서 아이들과 먹고 그러니까 설거지할 거리도 훨씬 더 적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 좀 떨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내 삶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변화인데 이분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고 그걸 통해서 공황장애까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변화인데요 반찬을 배달해서 먹기 시작했다는 그거 하나로 이렇게 압박에서 좀 벗어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만 또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까지 세 가지 다 복합적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라볼수록 그 환자분을 정말 낮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케이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분께서는 정말 흔한 사례일 겁니다 29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어느 날부터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잠을 못 이루겠다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오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전에는 재미있게 보던 유튜브 채널도 요즘은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본다 친구들과의 수다도 재미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질환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면요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저랑 약간 비슷한 연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지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삶의 사이클을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좀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좀 삶에서 많이 지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너무 잘 꿰뚫어 보셨는데요 네 이분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보시면서 우울증 아니야? 싶으실 수 있는데 번아웃과 우울증은 그 증상이 한 90% 정도 겹칩니다 실제로 진단도 많이 겹치고요 그래서 이분께는 의학적으로는 우울증 하지만 이분의 심리와 환경을 볼 때는 번아웃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분께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도 약속이 난 것처럼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환자분가요? 아니 내 주변 사람들 다 똑같이 힘든데 왜 나만 이렇게 되냐? 내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을 조금 더 훑어봤죠 더 힘들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은 남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그런 심리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기에 계속 고민이 더 많고 내가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상사의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 뒤에 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 마주칠 수 있는데 보고 나면 혹시 내가 한 거 잘못된 거에 대한 소식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걱정들이 이분을 좀 항상 더 지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런 눈치를 많이 보는 습성은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디서 온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분 삶의 과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의 주양육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의 부모님께서는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항상 너는 부족해 너는 네가 잘못했어 친구와 다투고 온 상황에서도 너에게 문제가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항상 자기 검열이 심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도 상담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기적과 똑같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저 알게 된 것 뿐이죠 이분께서 그런 생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책도 많이 읽고 저랑 상담도 이어나가고 영상들도 찾아보고 잘 안 바뀐다는 거에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 삶의 행동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분이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집에 가서도 계속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잊으려 먹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늘어났었는데 저와 치료를 받으면서 아 이거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집에 어느 날부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을 퇴근길이 자그마치 걸어서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길인데 이분이 그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반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걸어서 집에 도착했더니 그날은 집에 가서 회사에서 있었던 고민을 별로 안 하고 푹 잔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몸이 이제 힘드니까요 몸이 힘든 것도 있고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데 계속 눈앞에 있는 새로운 사물들 또 관찰하다가 길거리를 관찰하다가 생각들이 약간씩 끊기고 흘러나가게 되고요 집에 도착하면 몸이 피곤해진 상태에서 씻고 나면 밥을 이전보다 조금 더 맛있게 먹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방파제처럼 생각이 한 번 끊긴 상태에서 잠도 더 잘 오고 잘 자고 나면 다음날 내 뇌도 좀 더 회복돼 있고 생각을 덜하게 되네 라는 변화를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운동 등록까지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아예 운동을 가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했더니 너무나 삶이 가벼워진 거예요 여전히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직장 스트레스를 직장에서만 받게 된 거죠 주말과 퇴근 이후의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이분이 활용하게 되면서 번아웃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히 한 다리 건너면 들을 수 있는 혹은 내 마음과도 일부 겹쳐 보이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나도 몰랐던 내 약점과 스트레스 상황이 만나면 누구에게나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혈압 누구에게나 암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나는 내 삶에는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알아채고 채워나가는 시도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를 들여다보는 그 과정 이거를 현대인들이 모두 너무 바쁜 삶을 사느라 신경 쓸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막상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마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대의 바쁜 흐름에 저 역시 쫓겨 살면서 자동조종 상태에 자주 빠지고 살던 대로 삽니다 이런 막힌 도로를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자동조종 상태가 또 쉽 튀어나옵니다 어떤 게 튀어나올까요? 네 안타깝게도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이런 차선을 보면 차선을 자주 바꾸게 됩니다 네 참 갑자기 김이 빠지죠 물론 깜빡이는 열심히 키지만 제가 잘 참지를 못해요 이게 바꾸고 싶은 저의 모습이란 걸 알면서도 저의 어떤 기질적인 약점 탓인지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처음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에 1시간 걸리는 길이라고 나왔을 때 만약 제가 55분 만에 도착한다 차선을 열심히 바꿔서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5분을 번 것 같고 아 그래 역시 나는 운전을 잘해 이런 유치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5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55분을 버린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차선을 바꾸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쭉 한 차선으로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사색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맨날 했던 거를 또 반복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미래의 5분을 벌고자 현재의 55분을 포기하는 미래의 행복만 쫓다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행복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까지 제 짧은 강연이 지금껏 시청하신 분들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약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존재하고 있는 행복들 미래의 행복이 아닌 지금 여기의 행복들을 더 느끼게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케이스들이 늘어나잖아요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좀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환청이 들린다던가 이런 증상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혹시 병원을 가지 않고도 낫는 경우가 있나요? 정신 질환이라는 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죠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은 살면서 정신 질환을 한 번은 겪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정신 질환이 우울증만 해도 유병률이 10%니까 10명 중 1명은 그걸 겪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환청과 망상 같은 경우는 흔히 정신분열병이라고도 불렀던 조현병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모습인데 조현병이요? 네 조현병 뿐만 아니라 조울증이나 우울증에서도 동반될 수가 있어요 조현병의 경우에도 전 국민의 1% 조울증도 1% 우울증은 10%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질환들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정말 흔합니다 흔해요? 정말 흔한데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생활습관 교정 운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정 단계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치료받는 수밖에 없죠 정신 질환도 똑같아요 뇌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다고 해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미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강연에서 나왔던 나의 삶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적은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가 있는지 다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음식은 딱히 더 좋다 뭐다 이런 게 없기는 하고요 햇볕을 어느 정도 많이 쬐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우리 뇌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아무래도 교통수단을 많이 사용해서 유산소 활동이 좀 적고요 실내에 많이 있어서 햇볕에 쬐이는 그런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햇볕을 못 보고 하니까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해서 따로 영양제로 챙겨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실제로 비타민 D는 꽤 도움이 돼요 정말요? 비타민 D는 우리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실제로 작용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약을 써도 정말 잘 안 낫고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더욱더 밖에 나오지 못해서 활동량도 적고 햇볕도 못 쬐는 분들께는 비타민 D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어떤 편견을 좀 없애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강연에서도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정신질환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목소리가 들어가요 내가 의지가 약한 거 아닐까 나의 문제가 아닐까 사실은 병이 아니고 그냥 내가 게으르고 나약한 건데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또 나약해라고 누가 비난하나요? 아니죠 위로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나을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그런데 왜 유독 정신질환에만 이렇게 좀 너무 강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더 줄어들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고요 덕분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건강뿐 아니라 나의 마음의 건강을 좀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중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하던 한 연구원이 우울하게 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하루에 천 번씩 한숨을 쉬는 것이었죠 그러다 진짜로 우울하게 된 그 연구원은 다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는 방법을 찾아 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루에 천 번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요 사세계 공동체에 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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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